이상한 기표도장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중요성을 좀 높게 두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찍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이상하게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기표도장에 저는 어떤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좀 해도 해도 너무했다. 이런 걸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이런 이상한 도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번에 오산시의 것만 뺀 겁니다. 오산시의 것만 뺀 건데 물론 예를 들면 제일 우측 상단의 것 이런 거는 도장을 찍을 때 약간 미끄러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찍은 것 같지도 않고 정상적인 기표로 찍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조슈아 님이 왜 그랬죠? 이렇게 두껍습니까? 두꺼운 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것도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측 하단, 제일 우측 하단에 보면 한번 잘 보시죠. 우측 하단에 이쪽 윗부분 그러니까 아랫줄에 제일 오른쪽 사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윗부분은 동그란 윗부분은 얇거든요. 테두리가 그리고 아랫부분은 두껍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기표도 누구도 아니고 사실 위쪽이 얇은 이거는 정상이고요. 두꺼운 거는 비정상이다. 가짜다. 이거 출처를 알 수 없는 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산품이니까 국역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역이 없는 공산품은 없지 않습니까? 납품을 받을 때 직경이 어떻고 두께가 어떻고 두께의 오차가 어떻고 이런 게 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그냥 천반지축의 도장이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한 마디만 할까요? 네. 하시죠. 중간중간에 얘기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그냥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투표지 그게 오산뿐이 아니고 영등포에서도 똑같은 도장이 나오고 인천에서도 똑같은 도장이 나온다는 게 이게 어떻게 이 도장이 해군대에서 다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맨 밑에 가장 오른쪽 말씀하시는 거죠? 저게 인천연수홀에서 나왔고 또 서울영등포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네. 어떻게 저런 도장을 저렇게 똑같이 찍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이미지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인데 중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근데 이제 제가 한 8개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추가로 8개 또 한 좀 더 해봤습니다. 이런 건데요. 대단하네. 왼쪽 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타원 동그란 정확한 원형도 아니고요. 그리고 상단에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명하게 안 나온 부분이 이렇게 선명할 수가 없거든요. 안 나온 부분이 희미할 수는 있지만 또렷하게 이렇게 안 나온 것이 이제 이건 진짜 말이 안 되고 그 다음 건 이제 사람이 어떻게 찍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고요. 정확한 원인이 아니고요. 다 유효표출이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때 그 시간대는 제가 이제 다른 참관자와 좀 교체를 해서 참관자 인원 제한이 너무 적어가지고요. 이번엔 특히나 투표지 분류기 개수나 그 검증 요원들의 숫자는 훨씬 많았는데 테이블도 더 많았고요. 근데 그 참관자 인원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너무 인원도 적었고 이제 좀 이제 좀 그 필요에 따라서 제가 좀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때 상황을 제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이때는 이때 기표도장은 전부 다 유효처리가 됐어요. 감정을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지금 보시는 게 다 유효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도장이 나오죠. 이것보다 더 심한 게 또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더 초. 추가를 못했고요. 대거과인데 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눈이 끝없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없이 나왔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정상적인 거는 전혀 안 나온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게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런 이상한 거를 추려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정말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크기가 다르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조금 분석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표도장이 왼쪽 사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위에는 정상적인 투표지죠. 정상적이라고 봐야 될지 조작된 거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에는 투표지고 아래쪽에는 도장이 똑같은 기표 도장이 4개 찍혀 있습니다. 이 똑같은 기표고 4개 찍히는 거는 현장에서 실제로 이걸 연수구라든지 영등포라든지 도장이 좀 이상하다. 조금 두꺼운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있었는데 이걸 직접 또 찍어서 확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지에 직접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언뜻 든 생각이 아니 그냥 맨종이에다가 찍고 갖다 대면 비교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가지고 얼른 빨리 찍어서 이제 제가 좀 배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옆에 바로 갖다 대고 많이 찍어달라고 좀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옆에 바짝 대고 찍은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근감 때문에 아주 약간이라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조금 더 돌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사진의 구도상 실제 투표지 도장은 조금 더 작게 나올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했더니 이제 더 크게 나왔습니다. 훨씬 더 크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정확한 위치에서 비교가 안 됐으니까 정확한 비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히려 이게 더 우리가 불리하면 불리한 거지 이게 어쨌든 너무 더 크게 나왔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슈아님 오른쪽에 있는 두 군데 중에서 오른쪽에 가장 가장 오른쪽은 정상이고 그다음에 왼쪽은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나온 그런 두툼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네. 일단은 왼쪽 왼쪽 사진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왼쪽 사진을 봤을 때 최윤희라고 되어 있는 그 도장 있지 않습니까? 그 도장과 아래에 있는 네 개가 따다닥 찍혀있는 도장 위에 있는 도장은 오산시에서 나온 투표지 도장인 거고요. 아래쪽 4장은 4개는 도장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도장을 제가 찍었는데 이걸 그냥 이제 혹시라도 한 번 찍은 걸 가지고 이거는 이제 똑같이 이건 뭐 확실한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까 봐 여러 번을 찍어도 똑같은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개를 찍은 겁니다. 네 개를 찍은 거고요. 그러니까 네 개는 다 똑같은 도장이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쓰였던 정상 공식 기표 도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화면대개찌와 펜데토페가 쓰레기장에서 주운 거고 그 받침대라든지 그리고 그 겉에 이제 있는 그 인쇄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인쇄된 상태 이런 걸 봤을 때 이번 선거에 사용된 것이 확실해 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설명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그 확대한 크게 확대한 사진은 왼쪽 거는 그 오산 재검표에서 나온 기표 도장이고 오른쪽 거는 쓰레기장에서 찾아낸 정상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식 기표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큽니다. 조금 더 큰데 큰 부분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왼쪽 거는 공식 기표 도장이고요.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인천연수굴의 사전투표 도장 그 다음에 당일투표 도장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두 개가 오산에서의 사전투표의 기표 도장 그리고 당일투표의 기표 도장입니다. 이런 순서로 돼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제가 네모로 박스를 쳐놨지 않습니까 박스를 쳐놓고 위쪽 선에다가 위쪽 라인에 투표 도장의 동그란 위쪽 라인을 대충 맞췄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한 것이 아니고 포토샵에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서 길이를 측정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측정하는 그 기능으로 일일이 다 꼼꼼하게 측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공식 기표구 도장은 6.7mm다. 연수울 그리고 오산시도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7.2에서 7.3 정도다. 그래서 확연히 다르다.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통상 과거에 보면 이런 정보들이 없을 때 도장을 보면 일본산이 가장 작고 한국산 중국산이 확실히 크고 두툼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은 제가 지금 자료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산하고 중국산하고 상당히 컸는데요. 일본산하고 중국산하고 비교하기에는 일본 중국산이 현장에서 나온 오른쪽 4개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나온 기표 도장보다는 좀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그때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저런 분석을 없는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분석을 하다가 그걸 비교 대상을 삼았던 건데 현재로서는 일본 도장과 중국 도장 제가 구입했던 도장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물론 오른쪽에 있는 4개 도장이 중국산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구입했던 중국산 도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확실한 것은 오른쪽 4개의 도장들이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는 알 방법이 없지만 제일 왼쪽에 있는 정식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됐던 기표 도장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번짐 현상이 너무 심하다.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정면에서 찍은 것들 왜냐하면 삐뚤게 찍은 것들은 사이즈를 정확하게 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상 정면에서 제대로 찍힌 도장 위주로만 빼왔기 때문에 이상한 투표 도장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사이즈를 재려면 이상한 걸 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기표 도장들을 보면 이것보다 너무 두꺼운 것들이 많다.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쇄 전문가님은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기표 도장이 이상한 거 나올 때부터 사람이 찍은 게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관심 있게 보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찍은 게 아니다. 사람이 찍을 수가 없죠.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요. 이게 사실 진짜로 찍은 거냐 아니면 도장도 인쇄를 한 거냐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성이 한 70-8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쇄를 할 때 제가 신기했던 게 가끔씩 뒷면에 살짝 비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70-80% 정도라고 하시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70-80% 정도는 도장까지 포함해서 인쇄를 하고 나머지는 직접 찍어서 뒷면에 비치는 게 보이면 일부라도 좀 있으면 의심을 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말을 했지만 비닐 장갑을 줬잖아요. 투표 찍는 데 상당히 미끄러워요. 진짜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찍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돌리고 해도 찍을 수가 없고 절대로 불가하다고 인쇄 전문가님 말씀은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기표함에 들어갈 때 비닐 장갑을 주고 그걸 가지고 만년 도장을 찍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시죠? 그럼요. 가운데 찍는다는 것도 진짜 불가했을 것 같아요. 아주 조심해서 찍었어야 돼. 그때 투표 저도 한번 사진투표 오세훈 거기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나도 도장을 찍을 때 반대 찍었어요. 찍히질 않아. 미끄러져서. 그리고 그렇게 희한한 그런 도장 기표인 모습이 오산시에만 출연한 것이 아니고 인천연수월이라든지 영등포월에도 출연했다는 것은 그런 기표 도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아니 그리고 참 이거는 내가 의심하는 건데요. 분류기의 분류기 화면 모니터를 보면 이 한 장씩 다 이렇게 통과할 때마다 계속 랜덤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건 정상적인 건가요? 나 그거에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나만 관심만 갖고 있지 누구한테 얘기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랜덤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기표 도장 부분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걸 묻고 싶어요. 조시아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런데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도장을 찍기 전에 제 개인 도장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표 도장 찍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 인자 모양이기 때문에 아래 위를 한번 돌려서 확인을 해보고 찍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위가 어딘지 확인 안 하고 그냥 찍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거는 부정선거 확실한 증거다라고 얘기는 그건 아닌데 이상하긴 합니다. 이상하긴 모니터상에 모니터상에 기표 도장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돈다는 게 사람이 한번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다 다르게 찍을 수는 있어요. 다 다르게 찍겠죠. 그런데 차이가 큰 차이가 안 나고 어쩌다 하나씩 돌아갈 텐데 그게 처음보다 일리적으로 똑같이 계속 돌아간다는 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찍을 때는 이 아래위가 일치하는데 그게 좀 찾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상 이제 사람들이 투표소에 가면 자기 표가 기중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조심스럽게 대부분 사람들이 찍는데 통상 혹시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본인들이 찍을 때 그냥 칸에만 맞춰서 그냥 찍는지 아니면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고 사람 인자의 아래위를 확인하고 아래위를 맞춰서 찍는 분도 좀 많이 있는지 채팅창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